야, 부츠... 야, 부츠 머릿결이 별로 안 좋은데? 아, 이건 무슨 패션이냐? 야, 너 마이크 노출이 아주 섹시한데? 이거 별 거 아니야 어, 하늘아 아, 잘하네 아, 그래, 이렇게 돼가지고 재미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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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치 한번 바꿔볼래? 네, 내가 여기 해볼게요 도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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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여기 휘려지고 있어 침착하게 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한 번 바로! 아, 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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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1대0 밖에는 이게 밖에 떨어지는데 하면 아웃이니까 그때는 아마 바로 쳐야 될 거에요 민영! 리딩을 쳐 저글링 아니야? 눈이 더 맨더 같아 옷도 비슷하게 보여요 나이스 좋아 좋아 굿쌍! 인! 내꺼 나이스! 이겨라! 이겨라! 야 이겨라!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형은 좋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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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 나이스 서브 나이스 민영 서브 진짜 날카롭다 서브가 형 성격 같네 아 재밌다 야 너무 재밌어 미칠 거 같아 지금 미칠 거 같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야 거기 공격을 하는데 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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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브 잘하네 서브 잘하네 서브 잘하네 서브 잘하네 서브 잘해 공이 뜨거운가 봐 뭘 뭘 뭘 공이 좀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공이 따면 아 공 간다 그냥 끝내버려 이거 아 나이스 이겐 와 서브가 기대박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가까이 가도 돼 맞아 야 포인트 봐 봐 보자 야 둘이 앞으로 가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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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다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가자 아니 아파이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까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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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밴 나 밴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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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집중 집중 오케이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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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ş vlog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야 끝 와 아 아 아 아 야 버누이 용기 한 번 해 야 버누이 용기 한 번 해 야 버누이 용기 한 번 하자 아이스 Пол 한 번 해 아이스크림 내기 이거 어 아이스크림 내기 좋다 아이스크림 다 wra결 진짜 사비로 내기 진짜 사비 내기 아 스태프 분들 거 다 사 내리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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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 근데 그 팀에서 진 사람 한 명만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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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진 사람은 못하지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간다 아웃 아, 나이스 아, 아이스킹 잘 먹겠습니다 다리로 튕길 때 너희가 계속 이러고 하거든?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축구 클래스 하나, 지금? 내가 서브해, 진짜 너 서브해 도대체 자신감 좋아 와! 진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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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신감 좋아 오! 자 마이 배드 천천히 우와! 우와! 우와 우와 야, 잘했어 잠깐 머리 너무 왔는데 아 잠깐만 창현야! 잠깐만 창현야! 어린이 잘했어 아 좋았다 좋았다 원래 이 정도 아팠나? 오케이! 렛츠 고! 가 가 가 가 가! 자 준비됐나요? 자 가보겠습니다 집중해야겠다 헛! 바이! 오케이 굿 잡! 형 장빈이 형! 장빈이 형 자꾸 이상하게 치는데? 뭐지? 여기서 돈 먹었나?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봤을 때 네티가 바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마지막 마지막 한 1점수만 내면 응 할 수 있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 어차피 좀 남았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오케이? 자 갈게요 오케이! 마이! 마이 야구! 마이 야구! 아 야 왜 그랬어? 아 이거 왜? 영어 몰라 영어 몰라 영어 몰라 영어 몰라 나와라고 했거든 나! 야 우리 팀 아 내가 실수했다 야 우리 팀 나도 가자 나도 나! 이제 오케이 야 같이 해 야 같이 해 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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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려갈 때 내가 냈다 야 맞게 됐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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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도 설거지보다 낫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 어? 이겼잖아 그래 우리 잘했잖아 우리 어떻게 보면 두 판 이긴 거라고 아이스크림 판도 이기고 자 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담으면 되니까 그렇지 물론 삼겹살이랑 김치찌개 먹기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사면 되니까 그렇지 또 맛있는 뭐 디저트 같은 거 사서 먹어도 이제 아이스크림 하니 카드로 하니 카드로 너무 좋아 아 자 일단은 그래 언제 여서 청소해보겠노 자 청소해볼까 형님 쓰레기 치고 있어 제가 설거지하기 쉽니다 알았다 알았다 자 설거지 한번 해보자 기가 막히게 전달해줄게 네 즐거운 설거지 시간 니네는 해바냐 수돗물에서 야 진짜 제대로 간다 이제 오케이 재밌게 생각 재밌게 어 마이 마이 야 진짜 재밌다 야 이미 재미는 이미 있어 재미 마이 재미는 네 때는 있어 이미 나 마트 생각보다 크네 자 어디라 갈까 여깁니다 어 우리 일단 사야 되는 거 돼지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어디인지 안 보여 아 야 세일 할인하고 있어 삼겹살을 그럼 600g이니까 2개? 다섯 개 우리 김치찌개 안에 감자가 들어가 있나 아니 감자는 그리고 두부 충분할 것 같은데 고기도 너무 많고 고기도 너무 많고 우리 현진이 안 힘들어? 할머니 힘들어요 우리 현진이 힘들어? 네 할머니 네 할머니 할머니 설거지나 도와라 그래야 장가를 가지 다 샀고 이제 하니가 사줘야 되는 아이스크림 너 닮고 싶은 거 일단 담아봐 그래 이렇게 사십 개 이렇게 하나 잘 먹을게 굿 쇼핑 장작함 때려야지 장작함 때려야지 장작함 때려야지 오우 야 조심해 그렇지 어우 좋아 아 이 뒷게 너무 좋아 아 힘들어 형님 좀 씻어 뭐해 응 응 응 형 형 풀 완전 얇게 하나 뜯어줄 수 있어요? 이걸로? 어어 마른 거 마른 거 이거 괜찮을 거 같은데? 형을 말려버릴 순 없으니까 빨리 마른 걸로 가져다 줄래요? 어어 파이어 왔어? 아이스크림 사 왔어? 응 어 야 하나 고마워 얼마 나왔냐? 29,000원? 얼마 안 나왔네 근데? 여기서 따라오렴 너 네가 산 거니까 일단 이리 와봐 한이 사비로 사온 아이스크림인데 추워지기 전에 얼른 하나씩들 올라와서 가져가세요 감독님들 아 하늘이 예쁘네 예아! 우와 고기!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담아왔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래 그래 칼집 삼겹살이랑 삼겹살 두 개씩 이렇게 샀습니다 칼집 삼겹살 미쳤다 목살은 그 김치찌개 끓일 때 쓸 거에요 아 김치찌개 끓일 거야? 안 구워? 괜찮네 목살 안 구울 거야? 목살 한 팩 굽고 하나 김치찌개 오오 그 뭐야 이거 승민이가 또 김치찌개 전문이잖아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진짜 자존심을 걸고 만들 거다 아 승민이가 만들 거야? 형이랑 같이 해 아 근데 약간 팀을 나눠서 하면 좋을 거 같긴 한데 오나블팀이랑 아리까리안에 나 낄끼어 해갖고 아리까미안으로 해갖고 장명 장명 센스가 아주 탁월하구나 아까는 우리 리노가 너무 많이 요리를 했잖아 리노 씨 그래 나 요리 많이 했어 형 이번에는 요리 그만 둘래 이번 리노 씨는 쉬고 우리 오나블팀이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믹스랑 빈이 형이랑 찬이 형이랑 나 아 이렇게 요리하는 거야? 오케이 내 씻어? 지금 창명이 요리하는 거야? 어 요리 뭐 별거 없지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익혀 야 먹고 죽지만 않으면 돼 태우지 마 마 덜 익으면 익혀 먹으면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나눠보자 야 근데 진짜 머리 감아도 돼? 나는 개운해 나는 머리 감아줘 야 나 머리 감아줘 이예나 형 머리 감겨줘 그래 난 머리를 못 감는다 왜? 파마 있거든 파마 있구나 야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감는 거야? 어 기름으로 감으면 좀 빤딱빤딱 버리지 않을까? 괜찮아 형 괜찮아 괜찮아? 여기 뻔히 샴푸와 린스가 있는데 굳이 어떻게 감아야 돼? 해봐 어? 아! 엎드려 뻗쳐 그냥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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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우리 사람 머릿속 머리 누워 아 형 똑똑하다 형 똑똑하다 자 이 애는 여기 앉아서 감기면 되지 오 똑똑하다 형 이렇게? 좀 더 올라와 좀 더 올라와 어우 잠깐만 나 야 이게 뭐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잘 감겨 볼게 인서트 탈게요 이거 거추는 왜 물고 있는 거야? 뭐라 야 꾸여봐 이거 조용히 하라고 야! 조용히 해 우리 차가워 차가워? 따뜻한데? 우리 어떻게 할래? 아까 말한 것처럼 김치찌개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? 둘이 고기 고기를 해? 아니 둘이 밥 해 밥 밥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하자 재료부터 좀 자르고 있을게요 어 밥을 해볼까? 밥을 해볼까? 밥을 해볼까? 쌀은 어딨지? 아 여기 있다 야 우리 무슨 밥 해야 돼? 냄비 밥 해야 되나? 그럼 냄비 있나? 야 이행이 돼 익은 거 같다 아 너무 추워 용보야 여기 있어요 제가 밥솥에 어 대단하다 야 여기다 물을 퍼야 되나? 일단 씻어야 돼요 그 쌀에 아 그렇지 씻어야 되는데 근데 그를 안에다가 그 뭐지? 넣어야 되는데 그거 그거 파란 데야 파란 데야 쟤네 밥 그럴 수 있겠지? 아마 망할 거예요 잠깐만 쌀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데? 넣어봐나? 고춧가루는 몇 스푼이야? 아 큰 스푼이지? 야 머리 스푼이야 아니면 어 숟가락 아예 가져올게 내가 머리를 다 감겨 보네 뭐 뭐 뭐 어 물 잘 데쳐놔 마사지도 해주시네요 아 제가 좀 이안아 재밌어? 유인 난 이안이가 재밌으면 됐어 그래 근데 고추 이거 너무 신경 쓰인다 샴푸 다 묻었네 됐다 다 됐어? 응 다 된 거 같아 야 야 아들래미한테 머리도 감겨지고 아주 다 살았어 그래 아 아들래미야 머리카락을 뽑으면 안 된다 야 김치찌개 기대한다 나 김치찌개 진짜 좋아한다 시린이 진짜 자존심을 보고 만들 뻔했다 오우 예아 내가 빅스포스 절대 절대 실망시킬 일 없다 야 승민이 나 벨리브유 쌀뜨물이라고 알아? 살뜸? 쌀뜨물 맞아 우리 쌀뜨물 쓰려고 했는데 쌀뜨물 쓸래요? 아 쓸까? 뭐냐 승민이는 괜찮다 하긴 했는데 근데 원래 쌀뜨물에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깊은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정빈이 형만의 테크닉 야 승민아 바로 네 옆에 살뜨물 있어 나이스 땡기 땡기 오 나이스 잠깐만 이제 뭐 해야 되냐? 아마 망할 거예요 귀에 물 들어가니까 아 나 어때 안 들어가지? 오 안 들어가지 않은데 이상해 바다 소리 나요 ASNL 아 추워 뜨겁다니까? 뭐야 혹시 머리를 끓여? 연진아 나 방금 진짜 원형탈 모을 뻔했어 네? 지금 샴푸실 하냐? 그렇지? 어 아니 여기 뒷머리는 물 묻지도 않은데 무슨 샴푸실을 해 아니 형 설거지하는 거 아니지? 아 이거 벌칙이잖아 아 이 형 좀 알려 봐요 고구마를 지금 먹는 거야? 해볼게 고구마 이따가 고구마 말고 나 좀 신경 쓰죠 응 우와 형은 진짜 미용실 취직하지 마 아 아 나 죽어 진짜 죽일 수 있을 거 같냐고 네가 지금 날 죽일 수 있을 거 같냐고 야 그 뚜껑을 내가 뚜껑을 내가 영복아 감아서 뚜껑을 아 여기 있어 해볼게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자 해볼게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레시피가 잘못한 거지 뭐 선생님은 좀 가만히 잘 알아 봐라 고기 고기를 어디에 구우면 돼? 저기 위에 위에? 아 그 위에? 딱 가야겠네 어 저기 있어요 형 이거 막 올려줄 수 있어? 땡큐 땡큐 어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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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너무 많나? 아마 망할 거예요 이거 어디로 놀까 형? What about this? Yeah Yeah 온업을 해서 걔네 다 했지 스타일링 어 솔직히 시원했지? 응? 형 나중에 겨울에 한번 다시 하자 바꿔서 꼭 나는 다시 장발이 되어가는 거 같아 형은 장발의 운명이야 좋은가 봐 아프면 말해 어 이거 있어봐 좀 밀어 아니 아니 그 기울여봐 앞으로 왜? 네 얼굴 보게 어? 무슨 머리 해줘? 나? 나 올백 해가지고 이거 씌워줘 싫어 아 어 근데 머리 감으니까 진짜 배고파 야 머리 감으니까 나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가자 배가 너무 고파 야 이거 하고 이불 깔자 같이 잘래? 이해나 같이 작가 이거 꺼볼까? 예 오케이 딱 3분 더 끓이고 두부랑 파 넣고 1분 딱 끓이고 넣고 그냥 끓이면 되겠다 어 비밀 재료들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 장난 아니다 지금 히히 우와 갑니다 섞어야 돼 이제 고기 하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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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 뭐야 그래 미끄러워서 떨어져 떨어져 이게 미끄러워서 떨어지네 grille 뜨거 wield 안 돌아올까? 머리 묶고 있어요? 머리 묶고 있어요? 왜? 아이 귀여워라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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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이게 매직이고 그리고 머리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자, 내 봐봐 자, 내 봐봐 선생님이 너무 거치세요 카페차 봐봐 아, 스프레이까지 흔들셨네 그쪽이 아닌데, 그쪽이 아니야 여기지, 여기지 얘 맞지 엄청 기쁘해 나 실망 안 해, 진짜? 잠깐만 어, 뗐어 봐도 돼? 봐봐 오, 나 보셨는데? 괜찮은데? 괜찮지? 괜찮아 하니 약간 춤 잘 출 것 같아 찌개 끝 나이스 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지? 이해나 형은 진짜 너만 믿어 어, 형 나만 믿어라 어, 미안하다 어 나만 믿어라 어, 미안하다 어 야, 권혜일이 형 뭐랬지 만드니? 재밌다 이거 근데 재밌어요 이해나가 재밌으면 형은 됐어요 너 머리 그거 같아 늑대 소년 야, 나름 느낌 있어 야, 근데 예뻐 야, 나름 느낌 있어 봐봐 봐봐 오, 늑대 소년 같아 야, 형 파마할까? 파마할래? 야, 근데 얘도 얘도 느낌 있다니까 괜찮은 거 같아 위에 사과 머리 하나만 하자 봐봐 야 됐다 봐봐 오롤 멋있어 오 멋있어 원래 미술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물감을 싹싹싹 뿌리잖아 또 세상에 이렇게 붙을 거야 오케이 된다 느낌 있어? 느낌? 야 거울 한 번 줘봐 이렇게 했나? 이렇게 다 뭐해? 5대5로 만들라고 그렇게 하면 5대5 야! 봐봐 야 아까가 100배는 난데 맞지 않아요? 야 지금 쌩님! 저 감정당한 거 아니죠? 약간 지금 뭔가 한탄해야 될 거 같아 어? 괜찮은데? 나만 괜찮나? 어 너만 괜찮아 이혜니가 괜찮으면 됐어 됐어? 이혜니가 즐거웠으면 됐어 형이 머리가 무슨 소형이니? 맞아 와 됐다 됐다! 야 고맙다 정말 야 진짜 님들밖에 안 나 야 너 거울 봐봐 너 셀카 한 번 너 패션쇼 나갈 거 같아 지금 진짜? 어 어디 패션인데? 어어 예술 멋있는데? 야 너 진짜 이쁘해 팔랑팔랑 거리는 거 봐 하나 둘 셋 야 얼굴을 항상 자신 있게 요 플렉스 요 와 돌겠다 이거 된 건지 모르겠네 어때? 아직 안 먹어봤어요 어 그래? 제발 제발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근데? 근데 진짜 이거 불만 미쳤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행복 만족도 100% 아니 너무 귀여워 야 이렇게 붙어서 자야 돼? 꼬맹이 일로 와 야 어 아 아 아 안녕